안녕하세요 아이에림 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노마드 스컬프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3d 스티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태블릿에서 노마드 스컬프라는 3d 어플을 실행해 줍니다 와이어를 켜 주시구요 처음에 구가 나올 텐데 우리는 이 구를 활용해서 하트를 만들어 볼 거에요 다중 해상도를 낮춰서 조금 더 쉽게 작업해 봅시다 측면으로 보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동키를 이용해서 측면 하트를 좀 더 납작하게 해줄게요 강도를 줄여 주시고 크게 크게 원하는 하트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이동해서 하트의 모서리 부분을 잡아 줄게요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면서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하트의 윗부분 끝을 잡고 잡아당겨 줍니다 이 상태에서 가운데가 들어가게 해야겠죠 브러쉬를 줄인 다음에 끝부분을 잡고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모양을 만져주세요 한번 돌려 볼게요 약간씩 움직여 줘도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트 모양이 나왔다면 다중 해상도를 다시 높여서 확인해 줍니다 부드러운 하트가 되었죠 하트 모양은 일단 완성입니다 그럼 하트의 색깔을 한번 변경해 볼게요 쉐이딩 탭에 들어가면 맥캡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색깔을 변경해서 다양한 하트 색깔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쉐이딩 탭에 들어가셔서 조명 포함 PBR을 눌러줍니다 선택한 환경에 따라 물체가 영향을 받아 좀 더 현실적인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모터리얼에 들어가서 혼합으로 변경하고 투명도를 조절해 줄게요 다이어리에는 불투명한 스티커보다 반투명한 스티커가 더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조명을 추가하면 하트의 입체감이 좀 더 살아나요 색을 바꿔 볼게요 스티커 페인팅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빨간색을 선택해 볼게요 모두 칠하기 클릭 이제 저장을 해볼게요 투명한 배경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PNG 내보내기를 눌러줍니다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이미지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제 굿노트에서 스티커를 열어 볼까요? 상단에 별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스티커들인데요 더보기 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아래쪽 그림들을 옆으로 밀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 새로운 컬렉션을 만들어 볼게요 하트 제목을 설정해 주시고 사진 추가 버튼을 눌러서 방금 만든 하트를 추가해 줄게요 같은 방법으로 여러가지 색깔의 하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제 하트를 사용해서 다이어리를 꾸며볼까요? 반투명이라 뒤에 글자가 비춰서 활용하기 좋아요 영상에서 쓰인 달력이나 스티커들은 더보기 란에서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